야! 대리운전! 강성범이 뭐라 그래! 기사님들도 회사에 문제 있으면 강성범이 나오라고 전 그쪽에 없어요 아예 모델만 하신건데 모델이고 거기서 운영 잘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재현씨도 오랜만인데 오늘 살짝 감기가 와서 몸이 좀 안좋아요 네 지금 제가 공연을 한달동안 했어요 모노드라마 첼로의 여자라는 공연을 혼자서 하는 1인극이라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 이틀있다 바로 나온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조금 몸상태가 좀 많이 안좋습니다 손이 이렇게 떨리실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몸살이 좀 심하게 오셨어요 가뜩이나 저도 노래 되게 못하는데 그리고 이재현씨가 데뷔한거로 따지면 거의 배한성씨랑 봉기세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일찍 데뷔를 했어요 진짜 인형같아요 진짜 아이콘이었어 아이콘 인형의 인형 저 어렸을때 이재현 누가 데려가나 했는데 아우 아이콘 출신입니다 아이콘 출신입니다 아이콘 출신입니다 아이콘 출신입니다 어렸을때 데뷔하면 대신 그거는 힘든거 있겠다 뭐 성형수술을 못하잖아 그거보다도 이미지가 너무 이렇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커서도 조금 컸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셔서 대부분 아직도 어리게 보느냐 아주 나이가 많거나 많게 보거나 아주 나이가 어리게 보거나 중간이 없어요 자 예선중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 양하영 선배님과 혜인이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룰렛 돌려주세요 자 룰렛 돌려주세요 멈춰 아이콘 에프티 아일랜드 사와리 아 이거 에프티 아일랜드 착해요 에프티 아일랜드 착해요 아 지금 인사한번 하는건가요? 에프티 아일랜드 예예 착해요 잘생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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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파트 살아 잘생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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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울 때 눈 감으면 더 잘 보이는 그런 사람 잊으려 하고 지우려 하면 더 많이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 꼭 올 거라고 내 가슴에 해로운 거짓말을 하고 꼭 올 거라는 말은 안했지만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사람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넌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난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기다림을 앓고 있다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난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그 죄로 인해 그 기다림을 앓고 있다고 이렇게 양하영씨 상담 아 아 뭐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한 번 형고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에프티 아일랜드 우리 아파트 살아요 진짜? 아 정말요? 너무 좋아하는데요 한 번도 못봤어 우리 스타일리스트랑 매니저랑 봤대 어 소음 만들었구나 어 누군지 모르겠는데 밤에 술 먹고 올라가는 거 봤대 뭐 먹을 수 있지 뭐 자 룰렛 돌리겠습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멈춰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녈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세로 산 부부가 어색해 세로 산 부부가 어색해 자꾸 쇼인도에 날 비춰봐도 멀쑥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룰렛이 터져 장 믿고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